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미니미 도도한 친구들이 누가 누가 오래 사나 칫솔 치약 특집을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데요 아 아 나도 그렇게 해야됐나? 안녕하데요 안녕하데요 우리 그렇게 해야돼? 어 안어울려 야 맨날 너네들이 조카였는데 너 왜 더 작은 거 같냐 너는? 우리 여기다가 안어울려 고 niin 자 bald 그럼 알아 야 야 야 하지마 아 징그러 야 징그러 저희가 이제 치과에 몰래 끌려 온 거예요 저는 엄마가 치과 가면 돈까스 사준다고 해서 끌려왔거든요 네. 그래서 우리가 다 탈출한거거든요? 너는 왜 치카 왜 왔니? 각별아? 요즘 누가 그런거에 속냐 초우야? 야! 야야야야 속을수도 있지 왜그러냐? 나도 옛날에 진짜 속아서 갔는데?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진짜 해줄줄 알고 가지 나는 엄마가 어린이대공원 가자고 갔어 아니 근데 진짜 어린이대공원은 갔다? 정말 어린이들이 많았니? 어린이들이 거기서 막 어린이들이 거기서 동물처럼 막 울부짖지 으아악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 살렸다 살렸다 도티형 살렸다 자 요정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잠뜨리는 왜 치카 왔니? 엄마가 잠뜨리 유튜브 보여준댔어요? 까딱까딱 와 진짜 얘는 틈만 주면 홍보해 어 잠뜨리는 새 나라의 홍보대사에요 홍보대사 그런거 하면 잘할거 같아요 저 복숭아는 왜 치카 왔어요? 니 머리 뜯어먹다가 이빨 썩은거 아니야? 어 그거 말할라 했는데 그거 말하면 어떻게 해요? 어 진짜로? 어 그거 했라 했는데 다들 생각하는게 비슷비듯해요 여러분 혹시 돌아가서 똑바로 맞추러 와라 이유 빨리 하는게 유리할텐데 뒤로 갈수록 할게 없어져 부담스러울텐데 수연아 아 너 안 물어볼줄 알았냐? 야 왜 도망가냐? 야 수연어린이 왜 치과왔나요? 저요?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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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야 너 생각 안나서 무너지? 생각 안나서 무너지? 수비권지니 음 네 알겠어요 아무튼 일로오세요 네 다들 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칫솔 치약을 잘 주워서 이빨을 닦으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리소스팩으로 원래 그 배고픔 그 닭다리였나 그게? 배고픔 창이 배고픔 창이 이빨로 바뀌었죠 지금 저한테는 건치가 두개 남아있는거야 흰색 치아 나머지는 아 맞다 치아 2 그쵸? 그래서 저는 8개가 지금 썩었어요 꺼먹게 요게 다 썩으면은 강제로 치과로 끌려갑니다 알겠죠? 안돼에에에에에에에 아아 임플란트 임플란트 그런 컨셉이에요 야 애가 뭐니 임플란트야 자아 Crisis 첫번째 치카치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비 conclude 알겠죠 자 갑니다 시시작 게임 스타드 어 뭐야 아 그냥 리치ologist 위치에 너무 안좋아 위치선정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맛있어보이는거 먹으면 안되니거지 야아 뭐 fossil 틀리 맞추셔야 되는데 저분 누구요? 설마 전 아니죠? 이거 아이템 없어질거에요 누가 누가 제일 틀리 먼저 맞추나 자 갑니다 시작 게임 스타드 어 뭐야 아 이것도 그냥 이렇게 시작하네 위치 너무 안좋아 위치 선정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맛있어보이는거 먹으면 안되는거지 어 야 딸기 좋아 그러면 썩는거구나 아 그러네 이게 안좋은거네 그럼 어 먹을게 야 소금 뭐냐 나 하나도 없어 야 이빨이 왜이렇게 빨리 쏘고 아니 잔디에 가려서 안보여 야 소금준다 소금 그니까 나 죽어 그거 목욕상감에 있는거잖아 야 소금 많이 이빨치료해주는데 이 이수비 그거 원래 되게 좋대 죽염 죽염 아 죽염아 이런 치약도 있어 심지어 좋은 치약인가봐 아니 좀 말 떨어뜨려줘 나 벌써 죽어 야 치약 이름이 뭐냐 이거 와 안알려줄거야 203이다 야 그걸 바로 말하냐 정말 와 진짜 이거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203이 203이 응 원래 그 회사에서 진짜 203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좋아 돼지나버리가 치약 나와 아악 안 돼 여러분 돼지를 잡으면 치약이 나옵니다 그래요 돼지를 잡으면 치약이 안 돼 죽는다 나 이제 없어 아 큰일 났다 좋아 수연님이 치과에 잡혀갔다 안돼 어 이거 그냥 먹어야겠다 와 이거 좀비고기네 이거 저 뒤에 나 없어 이제 안주는거야 오? 안돼 너 혹시 원피스있니? 아따 아파 아 아퍼 아 아 이거 먹어야 되나? 아 어쩔 수 없다 이빨이 썩는다 나 끌려갔어 헐 끌려갔네 위이이이이이이이이 오 막두도 폭발한다 코아야 살려줘 그러고보니까 초우는 이빨이 원래 튼튼하니? 치과 간걸 본적이 있네 저 이빨 아 이빨이라 그러면 안되는데 아 아 그런가요? 사람한테는 이라 그래야된다 그러더라구요 이빨은 짐승한테 쓰는거래요 수현이가 치과 갔는데 그 치과 관계자분이 이빨치료하오셨어요 수현이 짐승이 여기 토끼였어 아 큰일났어 나 그냥 죽을래 아아 아아 이거 안죽는데 치과 가는데 아아 어? 어? 그 치역이 2032 치약을 남기고 왔어 아 그래? 마지막에 먹었나? 자 아이고 너도 이빨 다 썩을라고 아이고 뭐야 다 갔어 온거갔어 빨리단다 야 나도 치료받으러 가겠다 안돼 아이고 잘가 잠순이 살아있네 어 잠순아 할수있어 아 맞다맞다 작아가지고 작아서 니가 작습니다 나는 도돌이할래 도돌이 도돌이표같은거 야 도돌이표같은거라니요? 되돌아가고싶으세요? 그렇겠지 그렇겠지 아 뭐소리야 코돌이니까 아니 코돌아 잠순이 살려라 아이고 근데 맛있는거 싫어했는데 코아가 약간 콜자리에 있었더라고 코아 이빨 잘 닦네 너 이빨 원래 튼튼하니? 저 치과에 살면서 한번도 안거봤어요 아 진짜로? 진짜? 나도 이빨에 충친가버네 그러네 유현이는 이빨이라 하네 제가 좀 이가 탄탄해요 이가 탄? 아 미안 아 예예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난 이에 충치는 없는데 이빨이 부러져서 이가 부러져서 짐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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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수현 아 죄송 자 두번째 판바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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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맵으로 갈게요 다음 맵으로 보내주세요 자 여기 두번째 맵이구요 여기 뭐 뭐야 뭐야 이거 어차피 사라졌다 어차피 사라졌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뭘 야 일단 사라지기 전에 먹는거 나도 야 사라지기 전에 먹는거 나도 와 먹을거라고 그걸 또 아이고 아이고 정말 못말려 떨어진거 먹거나 먹으면 치과를 가는구나 자 여기는 골목골목에 많대요 이번에는 각자 자리잡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벌써 갔네 시작 자기가 꿀자리라고 생각하는데로 가시면 됩니다 ok 고 여기가 꿀이지무 고? 오케이 오케이 시작 아 나 잘못해봤는데 따라오지마! 여기 꿀자리 아니야 수현이가 있어 어? 이거 내꺼다? 아싸 네꺼다! 여기 아무것도 안생겨 저 소환되는거야? 나 뭐야 이거?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 아무것도 안 떨어져 뭐야 이거 이빨 닦고싶어요 이따 닦고싶어요 왜요 짐승이 아니라 왜 안먹어도 뭐야 이거 다살 벌써 죽어 야 이거 떨어진다면서 내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떨어졌어 아니 뭐야 이거 한개도 못쥐서 먹고있어 와 이거 뭐냐 이거 예에 소금 잠시라 너 뒤에 잔뜩 있었는데 뭐하니 아아악 진짜 비명지르는데 치과 무슨 치료받으러 오셨어요? 그니까 치료받는줄 자꾸 농락당하네 이거 이쪽으로 왜 나는 케이크만 나오는거야 그거 누나 운경 이거 먹을게 엄청 많아 이게 유혹하는거야 먹을거 먹으라고 이게 디저트였으면 좋았을텐데 안녕하세요 잠뜩님 뭐좀 있으세요? 이쪽으로 야 내꺼야 정말 위치선을 갑니다 하나만 줘 우와 나 대박 하나만 줘 여기 일단 서있어볼게요 어? 오래된 치솔 드릴까요 ok 차uf기 이씨 아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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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acket 저 멀리 있어 뒤로 돌아서 멀리 봐봐 아 저기네 저어기 으응응응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? 안돼! 또 없애겠지? 아아 없어졌어 잘생겼으면 못 빨리 나는데? 아직 다 안죽고 살아있네? 아니 안잡혀가고 얍 먹었다 안잡혀가고 아 일반 칫솔! 와 분명히 내 앞에 있었어 이거 와 땅 없애는거 봐 나 이제 진짜 없다 어? 나 이제 진짜 없다 아 아 1961 나 배고파 치아 왜이렇게 빨리 달아 냅야? 응 아니 딸기 케이크 제발 제발 아 아 진짜 어떻하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큰일났다 안되겠다 나도 딸기 케이크 안대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이呕 우리 수연 학생 그년 지금도 잡혀가 또 잡혀갔네 원피스оту pottery 원피스가 어딘가에 떨어지깐 안대에에 원피스가 있겠니 저게? 자 먹어줍니다 아 제발 좀만 버티자 제발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살고싶어 어 잠뜨라 뒤에 있다 그녀는 아무것도 죽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리라도 먹자 이따 버티자 방금 하늘에서 구세주가 어 구세주요? 아 아 안녕 구세군 구세군 아 너무 아파 아 또 떨어지는데 먹으러가면 없앨거 같애 어? 먹었다아 너 왜 나한테 와 여기가 떨어진 자리구만 야야야야야 여기구만 꿀자리 야 너는 꿀자리 공유하자 좀 와 자리가 어딨어 아 나 죽는다 아 나 살고싶어 아 제발 아 치과 그 드릴소리 아 치과 그 드릴소리 아이고 참순이가 잡혀갔다 잠깐만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 마지막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저기요 진짜 웃겨 사각하는거에요? 잘한다 1초라도 더 버텨보자 1초라도 더 버텨보자 아 안돼 마지막 미세모 칫솔 어 어 어 그거 많이 찾는거잖아 미세모 진짜 잘 찾는데 어 그거 이빨 완전 아 이가 완전 건강해지는거잖아 안녕 난 치과에서 치료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되게 비명소리가 아 원피스 없네 아 진짜 원피스 오 오 우리 초우가 이걸 나 나도 살고싶어 나 나 근데 이거 미안한데 나 절대 안져 왜 아 살고싶어 어 너 장난이 아니야 야 그냥 다음게임을 빨리 넘어가고싶어 빨리 살면 포기해 아 싫어 야 뭐 얼마나 많이 먹은거야 아 캔드 야 이거 너무 밸런스 안맞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조길만 잔뜩 쏟아졌나보네 야 나 야 나 어 나 아까 골목 야 골목 갔는데 골목에 하나도 없는거야 그래가지고 이미 끝났어 게임을 못해 요정 아 아 도티님 일로와봐요 어 왜왜왜왜 도티님 와봐요 도티님 왜요 여기여기 이거 내가 들고있는거 봐봐 이거랑 이거랑 어 야 이거 무슨 이걸 왜 이렇게 나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있어 모르겠어 그냥 저기서 가만히 왔다갔다하니까 이렇게 떨어졌어 와 진짜 너무하네 이거 어 요정 너 요정 요정이랑 너 밀약했지 밀약 뭐 사주기로 했냐 너 야 오늘 너 뭐 쏘냐 야 뭐 사주기로 했냐 요정이랑 요정이랑 별로 안친하다고 안친하다고 왜 친하게 엮어버려요 이제 아마 요정이 너만 따라다니면서 니가 먹을라 아 죽였다 죽였어 세개 밖으로 떨어뜨렸대 와 진짜 그래도 나 좀 버티긴 했는데 아쉽다 자 다음 맵으로 가볼게요 세번째 갑니다 자 세번째 경기는 이제 광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 고층 빌딩도 되게 많구요 어 여기 주변 돌아다니면서 이빨 열심히 닦으세요 알겠죠 네 네 자리 잡으세요 아 이 맞아 맞아 이 이 열심히 닦으세요 여러분 자 어디로 갈까 스타트 좀 누가 해주세요 스타트 오케이 이번엔 여기분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거 몸에 안좋은디 수현이 안녕 안녕한디 벌써 갈거같은 이게 뭐야 이거 갈거같은디 아 없어졌어 나 없는데 아니 인간적으로 바닥엔 떨어뜨려야지 공중에서 바닥 1cm 위에서 사라진다니까 컨트롤이 장난아니야 나 이번생은 틀렸어 다음생에서 만나 다음생도 없을거같애 CUS 아 못먹었어 하나도 이게 진짜 사라 열받게 하는 컨텐츠라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하 이거 먹어주고요 눈앞에 있는데 먹지 못해 미세모가 더 안좋대요 미세모가 더 안좋다고? 네 원래 먼지중에서도 미세먼지가 더 안좋잖아 그치 뭔소리야 그거 미세먼지가 더 안좋대요 아 실제로 실제로? 실제로 그럼 미네모가 좋나? 지금 내 정신건강이 안좋아 음 그치 저 치과갔다올께요 치과가 아니라 우리 정신과를 먼저 가야될 거 같애 초호야 너무하는거 아니냐 저 치과갔다올께요 오 여기다 여기다 여기여기여 아아 뭐야 상남밖고 와야겠다 상남? 상남 upcoming 상남박 이! 이야 이 X2 X3 너무 비쌍했어 야! 그런 얘기하지마 맞아 제일 오래 된게 미쳤나 봐! 미쳤나 봐! 쟤도 왜 있냐? 뭐라고? 치소? 치소 오래 거냐? 그걸로 병기 씻는 것도 모르냐?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치과 갈게요 잘 가! 시연아 먼저 가냐? 제일 먼저 치료 잘 받아 제가 그리고 실제로는 치과 제일 많이 가잖아 그니까 맨날 가잖아 제가 치과 야! 좀 떨어뜨려면 줘라! 치과 치과 땅에 전혀 오지 않아 애들이 땅에 닿지 않는다 어찌해야 되지? 어찌합니까? 나 간다! 나 간다! 치료 잘 받고 와! 나도 곧 갈 것 같은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되게 아슬아슬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죽는다! 건치를 유지하자 죽어 그냥! 안 좋아 안 좋아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당신에겐 두 개의 선택지 아! 이거 나 보고 있다니까 지금 두 개의 선택지래 진짜 열받네 야 웃지마라 아 나 진짜 이제 카운트다운이다 나도 부르고싶다 아 너무 못먹었다 이번에 아 카운트다운이다 야 또 떨어뜨려주세요 아 버틴다 나는 살 수 있다 아! 떨어뜨리긴 해주네 어? 아 아파 아 어지러워 카운트다운 너도 드디어 치과에 가는구나 나 살꺼여 살면서 처먹어 안녕 야 이거 왜이렇게 빨리 없어져 계속 먹어야돼 얘는 오우야 야 이거 죽겠다 안대 나 살고싶어 우와 잘가 야 쟤 누구 나갔어 도잠 도잠 헐 헐 아 가만 안돼 가만 안둘거야 근데 형 어? 잠은 너무 잘 먹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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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데 얘? 어? 진짜로? 응 얘 막 소리에 돌려가면서 먹는데? 야 너 왜이렇게 많아? 그니까 조금 다이어트하면서 먹고 있어요 운동하면서 안녕 어? 어? 아 이상아 어? 어? 엑 그럼 내 방이 어딨어 여기 내 방이야 난 밖에 있겠다 그래 나도 그러면은 아! 뭘 시작했다! 수현아! 니 얼굴이 내 앞에 바로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 너는 안 놀라는 줄 알았어요? 뭐라는거야? 야야야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? 나 뭐 벌써부터 없애기 시작하냐? 안 돼! 우와 진짜 빨리 날아 벌써 죽는다 헐 헐 나 피 한 칸이 아니구나 아 나 그냥 밖에 있어야겠다 피가 벌써 한 칸이라고? 아니 아니 안 뽑은 거 아니야 그거는? 야! 저리가! 그거 뭐 드라큘라급 아니야? 오케이 아 안나와 왜! 오래된 칫솔 밖에 없어 승질된다 이제 승질된다 아직 왜 안나오자고 승질된다 승질된다 아 좀 나오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아아아아아 막 앞에서 아니 무슨 동물 동물님 진정하세요 야야 나 무슨 벌써부터 독을 먹었냐? 에잇 오케이 근데 너무 아아아아 바로 없으면서 없애 이거 화가 느는 컨텐츠야 헛 자 일단 버팁니다 1.5배 빨리 달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 1.5배 빨리 달기 때문에 1.5배 빨리 줘야되는거 아닙니까? 야 그러면 1.5배를 한 이유가 없지 바보야 아아아아아아 뭐야 쟤 벌써 잡혀왔어? 아 나도 죽겠다 이거 안되겠는데? 죽어 어 으아아아 어 아파 많이 아파 어 많이 아파 이와 많이 썩었어? 나 많이 아파 야 그냥 치과가 너 아 아파서 아 싫어 아 아파서 좀 빨리 가야지 야 나도 나 또 흠흠흠 다 가 아아 야 여 아 제발 살려줘요 뭐야 이거 방금 이게 조금 앜 tame 안 돼 안돼 우와 헛 어디갔지? 아이고 죽는다 아이구 쟤 내 앞에서 죽었어 너 무슨 창문으로 탈출할라 했니? 칼뜩이도 갔네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누가 해봐 이거 좀 아 제발 제발 갔다 갔다 야 고객님 거 아니 유리라도 유리라도 뜯어먹어 씹어먹어 아이고 잘가 나 안먹고 있어 제발 살려줘 죽었네 야 운먹었다 치과가서 앞으로는 이빨 열심히 닦을거에요 에헤헤 나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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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열심히 닦을거에요 와 와 코앞으로 너도 죽었네 1초 0.6초 때문에 살았어 와 진짜 대박이다 에헤헤 앞으로는 이 열심히 닦을거에요 네 이렇게 열심히 닦으면 1이 되나요 저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꼬마 컨셉으로 이빨닦이 누가누가 오래딱나 컨텐츠를 진행 아 이 나 바보가봐 야 여러분 이게 진짜 이래서 습관이 무서워요 네 아무튼 제가 배웠어요 사람한테는 이빨이라고 하면 안된다는데 자꾸 어릴때부터 계속 이빨이라 그래가지고 잘 안고쳐지네 여러분도 이 치아 열심히 닦고 관리하셔가지고 항상 건치미남 건치미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교훈이 있는 컨텐츠네요 다음에도 재미나 컨셉으로 누가누가 오래사나 진행할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제 이런 컨셉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남겨주시는거 저희가 많이 확인하거든요 꼭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구요 다음에 또 재미나 컨텐츠로 뭐 안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맘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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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